오늘 뱅쇼 만듭니다 뱅쇼. 사실 뱅쇼는요 불어라서 제가 또 불어반 출신이거든요? 뱅이 와인입니다. 그럼 쇼는 뭐냐? 따뜻한 웜이에요 웜. 원래는 뭐 뮬드와인 아니면 뭐 글리바인 아마 그게 독일일 거예요. 지역마다 부르는 뱅쇼의 이름이 달라요. 오늘 저는 뱅쇼라고 칭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불어반이었으니까요. 옛날에는 향신료가 정말 귀했어요. 그래가지고 향신료를 잔뜩 넣고 매콤털털하게 먹으면 몸을 보해준다고 믿었대요. 아직까지도 감기 걸렸을 때 더 찾는 이유가 그 향신료가 들어가면 몸을 증진시킨다고 면역력을 증진시킨다고 해서 아직도 와인에다가 향신료를 넣어서 먹고 있고요. 오늘 쓰이는 와인은요 싼 거 구입하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다가 우리는 과일도 첨가할 거고요. 향신료도 첨가할 거고요. 설탕도 넣을 거예요. 없으시면 위스키도 괜찮고요. 꼬냑도 괜찮아요. 화이트 와인도 괜찮아요. 보통 레드와인 쓰긴 해요. 근데 예전에는 화이트와인도 썼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향신료들이 있는데 냄비에다 직접 넣고 제가 좀 끓여줄 거예요. 이 뱅쇼는요. 너무 와인을 펄펄펄펄 끓이는 게 아니라 끓을던 말뚝한 상태에서 오래 졸여주는 게 포인트거든요. 너무 끓이면 맛이 없다고 해요. 여기다가요. 준비한 재료들을 넣으면 돼요. 먼저 정향은요. 많이 쓰진 않아요. 한 5개. 그리고 시나몬스틱은요. 하나 정도 문지러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팔각은 2개 정도 쓸 거예요. 팔각 솔직히 너무 이쁘지 않아? 그리고 여기다가 보통은 오렌지를 쓰기도 하고요. 오늘 저는 이 과일까지 다 넣어줄 거예요. 흰 부분을 많이 쓰면 이게 너무 써져요. 흰 부분이 쓴맛이 다 나거든요. 오늘 이 껍질도 넣어줄 거거든요. 대신 흰 부분이 거의 없게끔 긁어서 넣어주세요. 뭐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데 뒷맛이 씁쓸한 거를 싫어하신다. 그러면 이걸 꼭 제거를 해주셔야지 좋아요. 이게 오렌지가 아니라 사실 냉장고에 굴러다닌다는 황금향이거든요. 껍질 넣으니까 농약 안 들어가게 베이킹 소장은 빠락빠락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반 개 정도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레몬 3분의 1개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황금향은 다 넣어야겠다. 반 개 말고 한 개 다 넣을게요. 여기다가 넘맥 육두구라고 하죠. 육두구라고 하는 것도 한 큰술. 그리고 여기다가 설탕을 두 큰술. 설탕 한 큰술. 두 큰술. 여기다가 이제 와인을 넣는데 처음부터 다 넣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한 3분의 1 정도의 와인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설탕이 녹을 때까지만 끓여주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너무 또 팔팔 끓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 덤포도 넣기도 해요 여러분. 덤포도. 벤슈를 집집마다 다 다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안 달게 하는 집도 있는데 좀 달달하게 하는 집도 있어요. 자! 여러분 설탕이 다 녹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와인을 다 넣어주세요. 넣고 끓여줍니다. 그래도 20분은 못해도 끓였을 거예요. 여기다가 럼을 넣을 거예요. 뽀냬 넣으셔도 되고 럼 넣으셔도 되고 25ml에 한 큰술 정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을 보시는 거예요. 뱅슈가 조금 달았으면 좋겠다 하시면 설탕이나 꿀이나 아가베시럽 뭐 이런 거 넣으시면 되고 나는 안 달게 먹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시면 되는데 럼 넣었으니까 한 번 저어주고 간 한 번 볼게요. 좋다. 맛있어. 불 끌게요. 오렌지 과육도 이렇게 좀 짜줄게요. 향이 더 잘 우러나라고. 벵슈는 이 상태로 이제 걸러주면 됩니다. 벵슈 완성됐습니다. 좋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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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